빠세호 안녕하세요 빠쿤근입니다 오늘도 쿠폰이 3개가 등장했습니다 뚜둥! 일단 어떤 쿠폰 드리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직도 모르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자 여기서 공지 및 출석 들어가신 다음에 공지사항 여기 들어가시고 쭉 밑에 내립니다 이벤트 쿠폰 교환서 GO!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이거 입력해줍니다 21AC06FS 요걸 입력하시면 첫번째 쿠폰 사용 완료 그 다음에 두번째 쿠폰은 EC14NELD 요거 입력하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AGEAM201 AGEAM201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죠? 그러면은 요렇게 3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받기를 누르면은 요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시면은 9단 선택 코치팩 그 다음에 고속골드팩 그 다음에 9단 선택팩 요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까볼게요 일단 5개 있으니까 일단 까볼게요 사용 샹 기호가 2장이다 에이! 자 이씨 꽝! 하지만 저한테는 9단 선택팩과 9단 선택 코치팩이 있죠 요게 있으니까 한번 까볼게요 자 플래티넘 가자 히어로 어 나쁘지 않아 히어로 과연 공육? 아 공육기야 쓸데가 없는데 아 하지만 나한테는 9단 선택 코치팩이 남아있다구 가자 예씨 에이씨 07기압 아 참하네 진짜 하아 호텔 호텔 들리만에 구찬성도 아니고 구천성 아 스페셜 07 06 ISR 특협이 나왔네 아 진짜 이번에도 망했다고 한다 투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